에스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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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제 예전에 5년 6년 전인가에 한번 신청했다가 오늘 걸리셨네 네 랜덤으로 돌렸는데 내가 그때 전화기를 본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저기 간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건강 괜찮으신가요? 술이 좀 안좋아요. 쾌활하게 사시려고 노력도 하시고 본인이 어떻게든 즐겁게 사시려고 하고 인생을 앞으로 가시는데 있어서 잘 살아봐야지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죄송한데 생각만 한대요. 노력은 해야 된다. 네 생각만 하신대요.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거야. 생각으로는 집을 지었다가 부숴다가 내가 내일은 이랬다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생각만 하신다고. 지금 건강 상대도 사실은 좀 안좋으시고 술 드세요? 자주 먹지는 않아요. 요 근래에 한 2주 정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많이 드셨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지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생각은 아마 작년 정도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지금은 좀 많이 나네요. 예전에 여자친구 있을 때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올달에 정리를 하고 나서부터는 좀 편안하다. 마음이 편안하다.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마음 편안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편안하게 안 느껴지거든요. 금전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편안하다기보다는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없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에 일만 하면 되니까 돈은 벌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이라서 우리가 복이라고도 얘기하고 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크게 덕이나 복이 없으신 분은 아니에요. 없으신 분은 아닌데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결과가 없어요. 노력 결과 노력 결과가 없다는 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노력도 조금밖에 사실은 안 하시고 많이는 안 해요. 솔직히 일을 계속 한 20년 넘게 하고 있는 일이라 노력도 조금밖에 안 하시고 내가 내 앞에 먹을 게 이만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를 보지 않고 앞에 것만 보시는 분이에요. 좀 그런 경향이에요. 당장 앞에만 봐야 되니까 가다가 앞에 것만 보시는 거예요. 앞에 것만 보시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해결을 했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이제 이거가 수습이 안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까 여자친구 말씀하셨는데 연애 얼마나 하셨다고? 5에서 6년 정도만 금전으로도 손해가 굉장히 많거든요. 많이 봤어요. 있는 거 다 넣었어요. 금전으로도 손해가 굉장히 많고 지금 아예 연락 안 해요? 네. 아예? 아예 끊어냈어요? 이제 그 돈 문제로 인해서 제가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됐어요. 자기가 걔한테 그러다 보니까 걔는 원하는 건 돈이고 거짓말 작가하고 하니까 상처받고 하니까 그러면 그냥 끝내자는 게 돼가지고 저도 그게 낫겠다 생각했었거든요. 작년, 올해 다른 거 다 떠나갖고 작년 하고 올해 딱 들어가지고 건강으로는 사실은 진짜로 안 좋으세요. 약도 지금 많이 먹고 있는 거고 잠을 많이 못 자서 신경안정제도 먹고 그런지 대신 담배는 좀 많이 피게 되던데 술은 거의 안 먹다가 여자친구를 끊고 이제 사람들 거의 그때도 안 만났거든요. 코로나도 있고 금전적인 여유도 없고 하니까 여자친구가 끝이 나고 그 사람이 찾으면 그냥 저런 잔 먹고 먹게 되고 자주는 아닌데 혼자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혼자서 생각도 하시고 머릿속으로는 아까도 제일 처음 얘기했어요. 집을 지었다가 부셨다가 이렇게도 하시는데 사실상 내 몸이 따라 주질 않는 거예요. 몸이 따라 주질 않으니까 사실 아파요. 아프니까는 내가 나가서 무언가를 움직여서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럴 때 출근을 해도 대충대충 시간 보낼 때도 있고 아니다 싶으면 이래서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서는 이것저것 하는데 아닐 날은 귀찮다 그냥 여기 쫌 바뀌고 계속 죽 찾아 있고 그런 게 많이 들어요. 기운 자체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건강해야 되고 지금 나이가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흔 둘이잖아요. 올해 마흔 둘인데 30대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그나마 괜찮았는데 사실 카페 사짜를 달면서부터 시작해서 나한테 안 좋은 기운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는 확실하거든요. 그리고 2년 전에 집안에 누구 돌아가신 분 계세요. 그러니까 집안에 상문이 들면서 인해 가지고도 그러한 기운이 많고요. 여자친구하고 이제 같이 살았습니까? 아니요. 사는 건 아니고 왕래 하면서 같이 그렇게 지냈어요. 왕래라기보다 또 제가 거의 헌친하다시피 당했다라고 솔직히 저는 제가 좀 바보 같았다고 생각하는 게 여자친구랑 저희 집이랑 불과 10분 거리인데도 여자친구 집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멍청한 짓인데 그러면서 결혼을 생각하고 월급을 타거나 돈이 생기고 나면 다 갔다 주고 내가 돌아오는 건 10개 주면 하나 정도 돌아올까? 그러다가 점을 보게 된 것도 걔가 점 보러 누구랑 친구랑 갔다 한다면 제가 기사노도 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영 왔으니까 나도 그냥 한번 볼까? 그러다 보고 걔랑 궁합을 보면 안 맞다. 뭐 이랬게 돼서 그때부터는 더 거짓말을 더 많이 하고 제가 헤어지자는 얘기도 했었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 또 연락 오고 가길래 나를 이해하는 건 얘 뿐인가라는 그런 혼자만의 생각 남들이 봤던 아닌데 나는 너를 이해해 주는구나 누가 내 옆에 있구나 이런 생각에 좀 많이 넣었는데 떠나가고 나서 나한테 남은 빛을 해결하려니까 앞에만 보이게 돼 이거 하면 다음에 이거 해야 되지 완전히 끝이 나지도 않는데 현재로서 저도 좀 점을 보려고 했던 것보다 이걸 고치려고 이 사항을 전부 다 오픈한 게 아니라 어머님한테도 한 반 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빚을 다 갚았다 내가 버는 걸로 조금조금 갚아 나가게 되니까 그 돈은 전부 여자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 여자한테 그러니까 그것도 맞네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사실은 앞에 지금 뒤 것까지는 사실 안 보시고 그것도 맞지 않는데 그 여자 입장에서는 잡을 수밖에 없지 저도 그렇게 빨리 꺼냈어야 되는데 못한 게 참 바보 같다는 생각도 솔직히 후회도 많이 하고 그렇게 만나는 동안에 좀 몸이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들쭉 나지 나는 집에 가고 자고 싶은데 나는 왜 안 놀아주냐 기껏 퇴근하고 와서 얼굴만 보고 가냐 아니면 새벽에 또 뒤는 한참 놀고 불려 나가야 되니까 완전히 멍청하게 생각해 지금 생각하면 완전 돌았구나 나도 내가 왜 그랬지 라는 후회만 솔직히 생각 안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 탓이라고 생각하면 그 여자 탓이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지 근데 내가 그 여자가 아니더라도 지금 돈으로 치는 거는 분명히 들어와 있거든요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여자분이 아니었어도 지금쯤에 이 상황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결과들 그때부터 약간의 계절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걔를 만나면서 요리 갈게 몰빵하다 보니까 시간만 계속 길어졌다 탓이라고 하고 개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한도 끝도 없고 원망만 들어요 원망만 근데 나랑 안 맞는 사람은 분명해요 분명해서 뭐 세월이 6, 7년이 지나가지고 나도 손해가 막심하지만 오래 헤어지신 건 잘하신 건 맞아요 잘하신 건 맞고 또 하나 본인도 잘한 게 하나도 없거든 없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내가 살아야 될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젊어 젊으신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파요 근데 몸이 아프니까 항상 무기력하고 잠 못 자서 수면제 드신다고 하셨죠 가끔 안 먹으려고 하는데 자신데도 이제 뭐 자야 되니까 먹고 신경안정제든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꼭 정신병이 막 도라이만 정신병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잠 못 자는 것도 정신병의 일종인데 혼자만의 생각이 너무 많으세요 혼자만의 생각이 너무 많으신 거 다른 사람들이 하나 물어볼게 소통이 잘 된다고 얘기를 해요 좀 답답해하는 경우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듣고 그냥 대답만 하는 경우라 아니면 뭘 들었을 때 주저리주저리 거기 관련돼서 막 써도 내 딸에는 좀 풀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었던 거 같아 보이는데 웬만하면 말을 좀 많이 안 하려고 좀 이랬어요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경우가 들어있는 거 같아서요 그게 고집도 굉장히 세신 분이에요 본인이 예전부터 그래서 잘 안 건드리려고 하는 본인 고집이 너무 세기 때문에 주변에서 사실은 이거 풀어야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지금 네가 안 좋은 길로 가고 있어 이런 얘기를 주변 많이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길을 닫았어요 그때는 닫고 이쪽으로 나갔고 그게 그리고 지금 이제 다 터지고 나니까 아 그래서 그랬구나 지금 돌아서 생각해보면 다들 안 좋은 소리 안 좋은 상황을 얘기를 해준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안 들렸거든요 근데 원래 그래 다 터지고 나면 들려요 그때는 인정을 안 했죠 그냥 됐다 내 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원래 그렇습니다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물이든 뭐든 쏟고 나서 주어 담기는 힘들어요 이해하셨죠 본인 상황도 그렇고 사실은 잠 못 짜시는 것도 있지만 머릿속에 고민 금전적인 아까도 사방이 지금 다 막힌 것도 맞거든 근데 이거 충분히 풀 수 있는 거예요 본인 본인이 스스로 풀 수 있는 거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아까 저는 노력이라고 얘기했어요 한계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찍고 이만큼만에 이해하셨죠 무슨 일 하세요 지금 그냥 중소기업의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좋네 최근에 회사를 옮기게 된 거예요 회사가 없어지면서 넘어가게 됐는데 합병 비슷하게 이렇게 된 거라 월급은요 월급도 좀 받지 않나 세금 빼고 300 한 20, 40 정도 그 정도면 살잖아요 응 사는데 제가 어머니한테도 돈을 드리거든요 그 절반은 어머니한테 정도 드리고 나머지 가지고 늘려있는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결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오케이 끝나고 나서부터 시작을 한 상태라 그래서 아직 남은 건 많은데 시작해서 거의 이제 다음 달에 올해 끝나는 것도 있고 거의 목표는 내년까지 해서 전부 끝내려고 어머니한테 줄 돈 드리고 나머지 제가 최대한 아껴서 그 부분 해결하면 크게 굳이 결혼 생각도 지금 없는 상태라 지금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여자가 또 하나 따라 들어요 따라 드는데 그게 지금 당장 없어가지고 지금 없는데요 여자 만날 생각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또 비슷한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웬만하면 그쪽에 유흥가족 있는 애들이랑 얽히고 들켜서 그쪽에 발을 안 들리려고 최대한 애를 쓰고 있는 이런 비슷한 상황이 내가 의도치 않게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거 진짜 주의하셔야 되고 조심하셔야 돼 왜냐면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들도 주변에 있는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술 한잔 먹고 한 소리에 이게 그냥 다 사실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내가 내뱉든 말든 그래서 그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여자땜에 제가 이 모양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여자는 솔직히 좀 안 만나고 싶은데 꼬이면 어떻게 좀 안 만나고 싶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들어온다는 여자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굿을 해야 되거나 그런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왜냐면 지금 건강도 그렇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안 좋으신 거거든 이렇게